이렇게 좀 사이드 스피커 라인으로 이렇게 쭉 한번 서 볼까요? 그 정도 라인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열띤 경연을 펼쳐주신 14분의 참가자들 무대로 모셨습니다 다 안 올라오셨나요? 참가자분들 무대로 올라오세요 어느 순서대로 좀 이렇게 서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조금만 더 중앙쪽으로 중앙쪽으로 더 가실 필요도 없고 중앙쪽으로 조금만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귀를 호강시켜주셨던 분들 이분들과 함께해서 과연 오늘 대상, 금상, 은상, 동상, 장여상, 인기상 두 분 어떤 분들이 될지 아직 신사 결과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몰라요 그래도 혹시 우리 청중평가단 1번부터 14번까지 쭉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중간에 오신 분들 말고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내 마음속의 대상은 누구인지 손가락으로, 아니 입 말고 손가락으로 번호를 표시해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번이 넘은 분들은 10번은 10손가락으로 펴면 되지만 11번은 어떻게 할 거예요? 주먹 쥐고 하나, 그러면 11번, 두 개, 12번 이렇게 알아볼 테니까 우리 청중평가단, 여러분들의 평가 오늘 나의 대상은 몇 번?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명감님 혹시 객석 좀 밝게 어디 봅시다 10번이 많아요? 제 눈에만 보여서 그런가? 13번도 보이고요 7번도 보이고 13번 보이고 9번도 보이고 일단은 누가 10번이에요? 번호 표정 이렇게 잘 보이게 돈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여기 일가 출천분들이 다 여기 앉아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자, 1번 응원해주신 분들 박수 오케이 2번 응원해주신 분 박수 야 좋아요 3번 응원해주신 분들 박수 좋습니다 4번 응원해주신 분들 박수 5번 응원해주신 분들 박수 6번 응원해주신 분들 박수 7번 응원해주신 분 박수 오 좋아요 8만원 해주시는 박수